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맥포스 광고를 받아서 맥포스에 촬영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맥포스에 가서 조금 네고를 할 생각인데 얼마만큼 네고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역대급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아 예 예 촬영하고 아 예 유튜브 맞습니다 근데 다른게 아니라 네네 가방이 정말 멋지네 이런걸 내가 하나 구매를 좀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이런건 얼마씩 하나 한 6만원 하나 50만원 5배 야 이 제가 오늘 또 여기 할인을 하러 가거든요 어느정도면 나는 기분좋게 사겠다 가방이 보니까 포시가 있잖아 포시가 있으니까 15만원 이제는 맥포스에 진짜 네고를 하려고 하기 전에 맥포스를 진짜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실사용 후기 그리고 뭐 장점 및 단점 요런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맥포스에 진짜 사용자를 찾아봐야 됩니다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방을 맥포스를 쓰고 있더라구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맥포스에 네고왕 할인하러 가거든요 아 진짜요 맥포스 실사용 후에 좀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혹시 뭐 맥포스 사용하면서 장점 내구성이 좋고 수납공간이 많으니까 운동용품이라든지 도시락 아니면 이제 옷값 아 이거 죽겠어? 재질 자태도 뭐 방수도 되고 아 다 좋은데 그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다른 제품을 못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내년에는 정가가 더 오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?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네고를 칠겁니다 어느정도 네고하면 살 것 같아요 아 근데 맥포스가 꼭 하는 제품들만 해요? 아 맞아 잘나가는 것만 할인을 해줘요 전품목 할인? 전품목! 14만원? 60% 할인! 60%? 60% 할인! 네 지금 이제 가로수길 맥포스 본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고를 하러 가볼건데요 같이 한번 따라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맥포스 네고를 하러 왔죠 그러면 맥포스 네고를 하기 위해서 맥포스 관계자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맥포스 총판 하고 있는 서플라이루트 가로수길의 부점장 강조료라고 하는데요 제품 소개는 일단은 제일 많이 아시는 여기는 슈퍼팔콤 모델 제품이고요 저희가 사실 제품 소개를 드려온 건 아니고 이 제품을 할인받으러 왔거든요 본론인 네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네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부점장입니다 네고가 가능하시겠네요 말씀 드려 봐야죠 할인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그 정도는 된다 그러면 90% 네고 해주십시오 90%는 너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제가 사실 좀 소비자 조사를 하고 왔는데 네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비싸다고요? 할인률을 50%까지는 어떻습니까? 50% 다 안돼요 그래도 제가 네고를 하러 왔는데 최소 최소 30%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30% 그러면 기본 10% 할인에 네 어섬블리스 할인 코드 치고 들어오면 네 추가 20% 할인 추가 20% 할인 이거 한번 제가 컨펌 받은 다음에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확인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랑 전화를 했는데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내년 되면 원가 상승을 꽤 한다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좀 폭탄 세일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섬블리스님 말씀 듣고 그냥 한번 하시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 기본 10%에 추가 20% 할인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죠 사실 제가 항상 이 맥포스 할인을 하다보면 조금 답답했던 전이 네 네 일부 품목밖에 할인을 안 해 주시더라구요 네 전품목 할인 전품목 할인 갑시다 오케이 그럼 이번 한번만 전품목 할인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 기본 10%에 네 추가 20% 할인을 네 전품목에 한해서 네 할인 네 제 생일이 12월 8일이거든요 네 12월 8일부터 네 크리스마스 다 끝날 때까지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8일부터 크리스마스 끝날 때까지니까 12월 26일 일요일까지 자 이제 그러면 네 저희가 네고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온라인 스토어에서 네 기본 10% 할인에 네 어섬블리스 코드 이용하면 추가 20% 할인 네 거기에 이거를 전제품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할인 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약을 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전품목 할인이 들어가기는 한데 일단 저희 가로스쿨 스토어에는 알바트로스 그리고 슈퍼팔콘 팔콘2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품목 밖에 없어서 매장에서 모든 제품을 착용하기 어려운 점은 좀 미리 구독자님한테 저도 양해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네 보고 싶으면 문의 전화를 하고 그렇죠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맥포스랑 네고왕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기본 10% 할인에 어섬블리스 코드 20% 할인 추가 할인까지 가능하고 또 내년 되면 이게 원가가 대폭 상승한다고 하니까 올해 마지막으로 이 할인율을 이용해서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전 제품은 진짜 처음 하는 거거든요 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되니까 많이 많이 연말을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구매하세요 감사합니다